스플리트, 분할,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플리트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다음 단계는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Ultima 로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표시됩니다.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하려면 스플리트 컨트랙츠 탭으로 이동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고 Purchase,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Ultima 를 선택하고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한 후 Purchase,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창에는 Ultima A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세요.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플리트 계약을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구매한 후 대시보드의 Split License Usage 위젯의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